한글자막 by 김태현 한글자막 by 김태현 한글자막 by 김태현 한글자막 by 김태현 야 다 모였는데? 아우! 시키야! 한글자막 by 김태현 김태현 김 대비 한글자막 by 김태현 아임모티비스트 잡아볼 때 어때요? 아, 이게 어려웠긴 하지만요, 재밌네요 아, 몇몇 귀 Talent보고 안itzing pent peaks? 별로 안 징그러워요. 어렸을 때부터 곤충을 좋아했거든요. 이거야 튀겨먹으면 맛있어요. 개구리다. 네, 이 뒷자리가 맛있어요. 뭐야? 레트로 보니까 징그러워요? 네, 징그러워요. 징그러운데요. 상 받아야 돼요. 상 받아야 돼요. 네, 징그러워요. 네, 징그러워요. 네, 징그러워요. 오, 안녕. 힘들어. 야, 저건 우리가 징은 거 되나? 아니요. 몇 마리 잡았어요? 얼마에? 확인을 못했는데. 아, 왜 이렇게 안 쓰냐. 아, 왠쪽이 보니까 그냥 귀여워요. 아, 저기서 콩 먹고 있는데요. 저, 저 아저씨가 얼굴에다가요. 야, 비켜, 비켜. 에이, 비켜. 레트로게이드 왔어요. 해당 내고 배박합니다. wasp. 이게 조그만은 거예요? 이거 그거는 붕붕창? 아, 저야. 넷, 아, 저거요. 3도. 아, 못 뜯었다. 어, 비닐찾아요. 아, 선생님 대신해 들어. 그래서 이건 뭐야? 대신. 대신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